어린이의 오디오 도전. 어린이의 오디오 도전. 다 좋은데. 쉬면서 좀 음악을 들으려고 할 때 좀 귀가 좀 쏜다라고 하나요? 좀 피곤한 그런 면이 있어서. 로아스 뭐 이런 브릿지시 사운드가 또 아주 편안하고 감미롭다고 하는데. 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이게 판매자 분이 상태도 좋고 국내에서 돌던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구입했거든요. 새 거란 말씀이세요? 아니요. 50년 된 거라서 새 거는 아니고요. 국내에서 돌던 물건이 아니라고. 언제 사셨어요? 한 3개월 전 넘었죠. 나머지는 4,50년 된 겁니다. 4,50년 됐으면 좀 깎아주세요. 되고요. 네. 근데 여기에 또 유니콘지에 조금 상처가 있는데 소리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. 저도 믿고 샀고요. 혼자 없이 잘 듣고 있었습니다. 판매자 분이 그릴을 여는 게 아주 어려운 기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릴을 한 번도 안 열어본 거라고 더 비싸게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안 열어봐도 괜찮은 거겠죠? 로아스 로아스 하던 거 답게 이게 소리가 진지하고 정말 정중하게 아주 젠틀하게 해주는 진짜 영국 신사의 느낌이 정말 드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매력적인 소리라 그리고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깊은 맛이 정말 있네요. 그리고 제가 클래식을 안 들었는데 야, 클래식이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. 아, 근데... 네. 아, 좋은 명이 아주. 아, 좋은 명아. 아, 뭐chten. 우리 아이 perí smiling. 안녕. 아멘. 우리 아이들 부끽아